이쁜이들은 야채를 좋아하는구나 이쁜이들은 야채를 좋아하는구나 야가 당근 먹자 당근 넣어야지 배추야 얘들아 야채 좀 먹자 시원하지? 당근 서울에서 먹어 봤잖아 아이고 많이 컸네 발톱 좀 봐 발톱 엄청 길었네 이쁜아 얘들아 뼈가 이리 나와 이쁜아 이들이 어디갔어 이들이 좋아 시순이 발순이 좋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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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큰 닭들은 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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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먹자 내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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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야 되겠구나 가라줘야 되겠구나 얘들아 야채 먹자 왜 하나도 안와 이리와 야채 먹게 왜 하나도 안와 이리와 왜 하나도 안와 이리와 왜 하나도 안와 이리 왜 하나도 안와 이리와 이쁜이들은 야채를 좋아하는구나 애기방에 들어가지 마라 애기방에 들어오면 안돼 옳지 말도 잘 됐네 애기방에 가면 안돼요 얘들아 뼈아기들아 야채 먹어 할머니 지켜줄게 먹어 당근이다 야채 먹어 당근이다 야채 먹어 딥 암 암 암 암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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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 섹시가 없다. 안타 섹시가 어디 갔어? 한 마리 어디 갔어? 안타 섹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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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